소니 코리아가 스포츠용 무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에는 주변 소음을 알아서 제거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돼 운동 몰입감을 높여주고 비나 땀이 닿아도 걱정 없는 방수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변 소리 모드가 지원돼 야외에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등 AI 음성 비서 호출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소니 측은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소음을 제거해주어 음악에 몰입할 수 있고 뛰어난 착용감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 시에도 사용하기 좋은 이어폰이라고 설명했습니다.